학생들, 뒤에 잡으세요. 뒤에 잡으세요. 뒤에 잡으세요. 뒤에 잡으세요. 뒤를 꽉 잡으면 안걸릴 거에요. 뒤에 잡아요. 뒤에. 뒤만 꽉 잡으면 안되네. 왜 그래 얘들아. 뒤에 좀 잘 잡으라니까. 아니 쟤가 이 준비를 밖에 없어. 오늘은 그렇게 버리는 거 없네. 응? 고딩이에요? 응? 아, 진짜. 고딩이 이제 했더라고. 아, 이제 열혈을 치면 상상해줘야지. 뒤에 잡으라고 봤어. 뒤에. 양팔 벌려 잡는 거에요. 양팔 벌려서. 학생이 핸드폰 들고 어떻게 양팔 벌려 잡으라고 그래. 직원인이 누라고 그래. 아, 이제 곧이 났는데. 이렇게 곧이 났는데, 인마. 쪽팔인데 중징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요, 그게. 생기시오. 그게. 아... 곧 이기면 뭐해, 인마. 지금보다 절짐짐같은데. 여기 바로 바지 꼽고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곧 이기면 뭐할 거야.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래, 이거. 자연스럽게. 놀아가면 똑같은 건데, 인마. 뭘 부식하게 갖고 올라가고, 그래. 기집아야. 어? 놀아가면 어쩔 것이야, 인마. 야, 보라보니 손바닥 안이, 인마. 너, 기집아, 이거. 유아! 가만히 있어, 그냥. 지집어 그냥 바닥에다 굴러, 인마. 아, 어진잡고 올라갈라고, 그냥. 굴러주고, 자빠지고. 굴러주고, 자빠지고. 뒤집어주고, 자빠지고. 물루? 요렇게, 물루 이렇게. 빨리 올라갑니다. 아, 여기 어딘지도 몰라. 뒤집이. 뒤자리로 오라고. 그리고 잘생긴 여성들이 많아 오늘 여자애들이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고 여성들이 너무 짧아 치마보다 더 쎄쎄하네 이것들 이거 이거 증빙들 넘어트려가고 뭔 놈의 간바지를 이렇게 짧고 짧아서 준비들 올라갑니다 얘들아 덥죠? 체리시간 한번 줄게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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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쁘다고 생각하니 손으로 봐 이쁜학생 이쁜사람 있어? 어쩌나 어디있어요 나대지마라 제일 못생겨가지고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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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나 더 태워줄까? 아저씨 잘생겼어? 뻥치네 아직 뻥뻥 나 원래 잘생겼거든 왜 우리 엄마가 나 정말 잘생겼다 그랬어 얘들아 아저씨 그렇게 못생겼니? 이런 젠장 마지막 갈거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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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우리 고진들부터 만날까? 왜이래 도대체? 돌파해 잘생겼어 잘생겼어 조심해야지 수고했어 얘들아 잘가요 마지막이야 잘생겼어 진긴들 컵을 얻다 부딪히고 깜짝 놀랐는데 오바하고 이렇게 뛰쳐나 허리병으로 지금 안 나와야 되니까 수고하셨어요 못생긴 아저씨